이때의 현나나나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텅 빈 객석 앞에 카메라만 놔두고 이렇게 촬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미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기 계시니까 너무 감동이고 너무 설레네요 자 김치 사실 저도 이번 공연에서 박수로만 호응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들 신이 날까 저도 아 저도 걱정을 했었는데 아 근데 그 걱정이 무색하게 모두가 지금 너무 즐기고 재밌게 즐기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요 자, I'm in the assassinat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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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под형에 멈춰서 고민하지 마 gam me, audience inflammation I'm in the assassinate 부 squ Engineering 저 you can start me loving myself 나, I'm in theanni 어둠ино 날 몇 퍼센트 데이 나도 참 어려 몸만 얼어 절뚝 걸어 민생 걸어 1 for the love 2 for the show Just like I'm so fine 공연은 정말 관객 여러분들과 가수가 한자리에 있어야지 완성이 되는 게 공연 간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저의 마음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겨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보고 싶었고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꼭 저희 덕분에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 제가 잠시를 쓸 때 정말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2년 반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컸고 또 꼭 다시 만날 때는 정말 가득 채운 주위공기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뛰어놀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약간 좀 죄송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동안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서로 얼마나 기다렸고 얼마나 아쉬워하고 얼마나 보고 싶어했는지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까 매 처음에 저희 사운드 리허설 할 때 그때 처음 봤을 때 확실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진짜 고향에 돌아왔다 제가 집에 돌아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홈을 부른 게 정말 의미가 있었어요 저희가 정말 집에 왔기 때문에 홈을 너무너무 부르고 싶어서 또 홈을 불렀고요 정말 여기가 저의 진정한 고향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을 본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1, 2, 3 감사합니다